오늘 사실 좀 더 일찍 하고 싶었는데 늦게 오게 됐습니다 58일보다 더 빨리 온다고 약속했잖아요 58일이 됐나요? 벌써? 벌써 58일이 지났나요? 벌써 58일이 지났나요? 약속은 어디로 간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오늘은 특별히 제일 위에 초청 교수님 초대 교수님은 네 반갑습니다 지명기입니다 제일 아름다운 리모를 보시죠 하얀 얼굴만 주고 있어요 되게 가름하신가 봐요 네 엄청 가름해요 잘 보이시죠? 네 보입니다 와 이게 통인가요? 이 얼굴은 60초에 승리합니다 그냥 승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께서 이제 퇴교를 하면서 잠시 이 수업시간에 지금 폰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 거 같은데 아 뭔데요? 아 수업시간에 이런 식으로 폰하면 안 되죠 여러분 네 저 전화를 한번 받아 볼게요 참여 통화할게요 우리 학생들 네 여보세요 네 네 네 네 네 제가 지금 교수님 사업을 컴퓨터로 보고 있는데요 교수님 두 분이 너무 잘생기게 나오셔가지고 저 지금 상당히 놀라고 있어요 저 실물은 뭐 어떻다 이런 소리인가요? 아니면 뭐 아니 아니 물론 실문도 잘생겼죠 네 지금 너무 특히 그 지금 전화받고 계신 교수님 말고 옆에 있는 한 교수님이 매우 잘생기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 거니까요 지금 다 노트북 봐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여기 또 랩 가게에 들어오신 김에 우리 승민 학생이요 네 우리 승민 학생이 한번 랩 한 소절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랩 한 소절 한번 보여주세요 네 한 소절 보여주는데 저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비트 주세요 어 이렇게 네 모범생 모범생 학생 우리 승민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저희 쏟아진 댁기 방송이 이 강의가 되게 셀럽이에요 셀럽이에요? 광고까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광고 한번 듣고 가실게요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슛 슛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슛 슛 슛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슛 슛 아 여러분 아 조심하세요 이따 또 다른 광고가 더 들어올 수도 있다고 아 제가 전화했거든요 아 제가 전화했거든요 아 아 야유 아 야유 야유도 있네요 어? 여기 광고 주문 오는데 아 맞네 잠시만요 여러분 또 제가 셀럽 방송이기 때문에 광고가 또 들어왔거든요 광고 하시면 됩니다 타따라 랩 타따 아니에요 잠깐 들렸어 아 근데 잠깐 들린 거 아니에요 저기 지금 셀럽 방송이니까 광고 들어온 거 혹시 랩해야 되나요 제가? 랩 랩 랩 랩 랩 그거에 대한 랩 랩 랩 랩 랩 내일 저녁 멋있는 노래도 하고 멋있는 노래도 하고 여기까지 내일 뭐가 있죠? 내일은 비밀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한이랑 저랑 쓰리다치와 셋이서 같이 같이 랩을 하게 될 때는 저희끼리 이제 저희끼리 더블린 부분을 또 쳐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죠? 네 한시 그죠? 네 집중해주세요 강의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아 근데 네 집중을 못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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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 있습니다 같이 유닛으로 이제 랩을 할 때는 아 그쵸 서로 서로 철저히 다 이제 하나씩 셋째 어 잠시만요 지금 귀신 뭐야? 귀신으로 갈 때 하는 거야? 어 귀신 라인 귀신으로 라인 갈까요? 귀신 집신 실신 리신 어디로 가요? 안녕하세요 네 탁크 안녕하세요 아 이 강의가 좀 되게 유명해지다 보니까 아 우리 멤버는 자꾸 출연하고 싶다 우리 멤버는 자꾸 출연하고 싶다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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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백만원 오 백도 오 오 백 오 백 오 백 우리의 스테이은 프리 나는 스테이인다 아니, 스테이인다 나는 스테이인다 내가 스테이인다 난 이렇게 이 라임, 이 속을 맞추면은 좀 더 딱 들었을 때 그게 딱 있죠 자음까지 맞춰주시면... 뭐야, 자음이죠? 그러니까 모음을 딱 먼저 맞추고 물론 자음, 자음 이렇게 딱 맞추는 것도 어느 정도는 괜찮은데 모음을 맞추고 모음 안에 자음까지 같이 맞춰져 있으면 정말 좋은 나라예요 정석이죠, 정석 쏟아지는 백기 콜랍싱...픽라빗? 픽...프라빗? 패빗? 패빗? 콜랍싱 패빗? 폴링 패빗 폴링 패빗 폴링 패빗 또 우리 호주주가 와서 쏟아지는 백기의 제목을 영어로도... 폴링 프라빗 폴링 프라빗 프라빗? 프라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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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이제 노래 들으면 피드백을 잘 안 해주거든요 지금 강의 시간에 코나빗 학생이 또 있네요 현지 씨라고 하죠? 학생 여보 안녕하세요, 스테이 네 네, 안녕 학생들이 열심히 보나 봐요 아, 학생들이 열정이 대단합니다 댓글 보면은 지금 막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도 라이브를 아까 찾던 라이브를 계속 보내주시고 네 진짜 저는 너무 고마워 아니, 그건 집주나 아니에요 집주나 광고 한 번 하고 오실까요? 네, 광고 하세요, 광고 하세요 저 내일 저 내일 리노 형이랑 아, 잠깐만, 내가 지금 내 아저씨도 가요 리노 형이 있죠? 여러분 뭐라고? 아, 남자리 나 저 내일 리노 형이랑 같이 출연을 하려 하는 거거든요 아, 왜? 리노 형의 리놀이 방인가? 아니, 노총이에요 저 나올 거예요 아니, 약간의 얘기가 다르잖아요 아니, 약간의 얘기가 다르잖아요 아, 왜요? 저 내보내주세요 아, 왜요? 저 내보내주세요 아, 왜요? 저 내보내주세요 여기서 언니만 내보내주세요 아니, 약간의, 약간의 나올 사람 얘기 물어봤잖아요 말이 나다시지 야, 쟀다, 해봐 아, 저 이제 말 좀 다르게 해야 안 찍으신 회사 있죠 아, 이럴 수 있는 거 지금 광고 시간이에요 네, 일주일 지났습니다 네, 일주일 지났습니다 네, 저 나오니까요 네 네, 네, 많이 봐주세요 저랑 리노 같이 나옵니다 네 네 나 필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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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 쪽 세상에 적응을 못하는 건가 감사합니다.